리oga이wiek 안녕하세요나서 앤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수비설 이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미드풀 대표 이순 Möglichkeit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수비설 이예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미드풀 대표 조호ма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고교수 허일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윙호 옹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프시 미드풀 좋은 이혜 bells입니다 마음의 medicines 진행하세요. 누가 하는 거? 서윤이 형이요. 저희가 태국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윗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팬분들께서 승리팀을 맞추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20잔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 팀이 이긴 팀한테 3배 하는 것까지 재밌게 윗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대 CAMERA 일부러 백도 먹어야imate? 다시 던져있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돌려요. 나가버 reality ladder.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세요. 오오오! 원히 지방을 더 좋아해요. 한 개 있잖아.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저 무조건 이제 그래서 우린 걸 해서 뽑혀 가요. 오케이! 뽑혀 가요. 오오! 멈췄! 이상한 것 같나? 점진아 원래 발전은 하네? 아, 여기서 백도하면 나가네. 응, 넌, 배운 거지. 홀! 홀! 나이스, 나이스, 빙, 걸어가는 거 예수님 다 가야 돼 보여줘 지성아, 택? 뭐만 하면 돼? 주의? 그런다 골로 골로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붙였잖아, 야 펜멘 끝이야, 펜멘 끝이야 펜멘 끝이야, 펜멘 끝이야 펜멘 성공하지 않잖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백인이야, 백인이야, 가자 했어요 Gill makes it 좋아, 한 번 안줘 건민sem FEMALE 승현 승현 국회 recover 맞아 Flare 어이게 너ники 그러니까 항상 아, 나왔네? 나갈 뻔 돼. 나갈 뻔 돼. 나갈 뻔 돼. 나갈 뻔 돼. 헐? 자, 약간 부담감의 통.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 내가 안 돼. 야, 발로 먹으면 안 되지? 안 넘어왔어요. 그냥 거기로 가야 돼. 골! 지성이가 못 나가, 못 나가. 저기에 걸쳐 있어야 돼. 얘, 지성이를 빨리 내보내야 돼. 얘를 나가는 것 처럼. 나갈 뻔. 아니, 아니,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잘하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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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던져야 돼. 이거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덜레. 야, 야. 여기들여라. 야, 여기들여라. 확실해. 돌리는 거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네, 가야 돼. 자. 예. 머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잡았잖아. 근데 뗐잖아. 형. 선배님의 끝이야. 성공하지 않아. 성공하지 않아. 일단 해야 돼요. 오케이. 자기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오케이. 손 안 넘고, 굴렸고, 안 나갔고. 걸. 그래서 이제 유리가 백도 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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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또 해, 또 해. 일단 한 번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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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들어가야 돼. 그냥 이거 개, 개. 개, 개. 형, 형, 형. 그거 안 된다고 써요. 형, 깨면 안 된다고 써요. 형, 깨면 안 된다고 써요. VR 돌려봐요. 이거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성공하지 않아. 하나 아웃 시키고 하나 떨어져. 그리고 선택하고. 오케이, 오케이. 백도. 백도. 원 Susa 내Day 스털를 못한거 같아. 영규야. 물러졌는데? 그럼 여기로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안 나오는데. 깨면 안 됩니다. 삭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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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reggaers. 매우? 야, 높게 넘쳐야지. 야, 야, object On652랑 제작과 정량하고 tick' δώ 그렇다면? けるUP이 Na penal sunshine. 난 어려우면 되겠다. Rob Bispa identified, 락팀 맞네. 자 이제 시작하자 이제. 락팀이 됐어라. 이제 시작하는 거야. 간판이야. 간판으로 하시죠. 오케이.